오늘 뽑은 거 동굴 동굴 여덟 가지 피규어 포차코 나왔어요 까는 영상은 안보여드렸지만 다 까고나서 소외드리기 코르미, 마멜, 형일로키티, 시나무로, 퐁퐁 프린, 턱시도쌤, 마, 뭐였더라 이거 기억이 안나네 망 뭐라쓰는거야 망 마묘 호차코 이름이 있는데 한.. 한코.. 이름이 기억이 안나 턱시도쌤은 아는데 한..도.. 한교동인가 한교동? 한교동인데 영어가 잘 안보이거나 막 오우 이렇게 써있나봐 맞는 것 같아 여덟 가지 중에 난 이제 한교동인가 걔랑 호차코가 나왔어요 귀여워고 찾고 장식으로 쓰면 딱 굿이에요 굿 잠시 후